식물이 듣고 말할 수 있다고? 식물은 귀가 없잖아요. 그런데 식물도 소리를 듣고 심지어 소리를 내기도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요즘 워낙 잘못된 정보, 가짜 정보를 마치 사실처럼 말하는 유사 과학이 많아서 쉽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일반 상식으로는 식물이 소리를 듣는다는 건 아무래도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엉터리 주장 같아서요. 많은 사람이 식물하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묵묵히 평생을 외롭게 살아가는 이미지를 떠올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식물이 엄청난 수다쟁이이면서 소통의 달인이라는 겁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식물이 실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뜻이죠. 2023년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학 연구팀은 식물이 다양한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특정 상황에서 특정 소리를 낸다는 거죠. 실험을 살펴보면 테라비브 대학의 연구자들은 화분에 토마토와 담배를 심은 다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바깥의 소리까지 녹음할 수 있는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주기를 멈추거나 마치 초식동물이 풀을 뜯어먹은 듯이 줄기와 잎사귀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우리가 택배를 포장할 때 쓰는 비닐 뽁뽁이 있잖아요. 바로 그 뽁뽁이를 터뜨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자 시간당 50회에 이르는 소리가 녹음됐죠.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탐지될 만큼 그 소리가 컸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집에 놓아둔 화분에서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 범위는 20kHz까지인데 식물이 내는 소리는 4080kHz의 고주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식물이 발성기관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소리라는 건 결국 대기의 떨림, 즉 파동이잖아요. 식물은 물관과 채관으로 이루어진 관다발 조직을 이용해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는데요. 이 관다발 통로를 흐르는 물의 양과 속도가 변화하면 그 내부에 작은 거품이 생기고 이들 기포가 터지면서 뽁뽁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럼 식물은 누가 듣기를 바라며 이런 소리를 내는 걸까요? 물론 식물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프다고 비명을 지른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생태계의 다른 생명체와 소통을 하는 수단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많은 동물과 여러 상호작용이 벌어질 수 있고 실제로도 이루어지죠. 식물은 소리를 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합니다. 이건 역시 테라비브 대학의 같은 연구팀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달맞이 꽃에 벌이 날아다니는 소리를 들려주자 꽃봉오리 안에 꿀물 당도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훨씬 달콤해진 거죠. 진짜 꿀벌 소리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동일 범위 주파수로 이루어진 소리에도 달맞이 꽃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름대로 꽃가루를 더 잘 퍼뜨려서 번성하기 위한 일종의 호객을 하는 겁니다. 사람 역시 손님이 근처에 오면 소리를 질러서 가게 안으로 끌어들이잖아요. 달맞이 꽃도 꿀벌이 근처에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여기 더 맛있는 꿀이 있어요, 달콤해요라며 꿀벌을 유혹하는 거죠. 식물이 관다발 조직으로 소리를 낸다면 소리를 듣는 건 어떤 기관을 이용하는 걸까요? 일단 사람은 대기의 떨림에 따라 고막이 진동하고 달팽이관이 증폭해서 청신경을 자극하면 대뇌가 이를 받아들여 아, 이런 소리구나 하고 느낍니다. 식물도 기본적으로 진동을 느껴야 하는 것은 같은데 어디로 느끼는 걸까요? 테라비브 대학 연구자들은 달맞이 꽃의 경우 바로 꽃잎이 진동을 감지하는 귀의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꽃봉오리를 감싼 후 꿀벌 소리를 들려주자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거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곤충의 공격을 감지하면 식물이 특정 화학물질을 내뿜어서 경고도 하고 그 곤충의 천적을 불러들여 자신을 보호하는 건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구가 계속됨에 따라 식물이 소리를 듣고 내면서 자연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상호작용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만약 어떤 매개장치가 개발되어 식물이 내는 소리를 인간이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집에 오랜 기간 키워온 반려식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